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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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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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 황크 Racaine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을 활용하여 파랑팀의 포탑을 활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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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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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ation. 히힛 그렇지 않겠지? 늦은 ㄱㄹ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도움말고 있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